안녕하세요 컴퓨터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2편입니다 1편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감도 있었고요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고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두 가지 메인보드를 샀습니다 제품은 아수스의 H319M KR2 버전과 MSI의 H319M PRO VDH 플러스입니다 VD 플러스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VDH나 VD나 아시죠? 출력단자 빼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VD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보드를 이용해서 i5와 i7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 확인에 앞서 실험을 하기 전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CPU를 사셨으면 보통 그래픽카드도 그 외에 등급에 맞는 걸 사시죠 2070이라든지 적어도 2060 높게 사신 분들은 2080까지 사십니다 그 정도 사셔서 CPU를 최신 게임을 돌려보시면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어크 오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틀필드라는 이런 고사양 게임들 많잖아요 디비전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하시면 FHD 환경에서는 로드율이 제가 성능 제한을 걸지 않는 이상은 80%, 90%까지 찍히는 거 자주 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98%까지 찍혀요 무슨 얘기냐? 프라임보다 더 많은 전력 소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명령어가 아주 일부분입니다 프라임 95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연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 소모량이 크지 않아요 링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볼일 없는 로드율이 맞는데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도 그거보다 높은 부하율 높은 전력 소모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당연히 전력 문제로 클럭다운이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게임은 둘째치고 여러분 컴퓨터로 게임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작업용도로 씁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는데 쓰죠 영상 편집 인코딩이잖아요 인코딩이나 아니면 전문가용 렌더링 같은 거 돌리실 때 당연히 CPU 사용률 100% 충분히 찍습니다 그때는 프라임보다 더 높은 로드율이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프라임을 돌린 겁니다 게임 중에 고사양 게임은 프라임보다 오히려 로드율이 높기 때문에 프라임 정도면 충분히 비슷한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아니 같은 값을 주고 아니면 비슷한 가격을 주고 비슷한 등급의 제품을 샀어요 근데 본인 거는 예를 들어 차를 샀는데 똑같은 소나타 샀는데 내 거는 220km까지밖에 안 나가게 한 개가 걸려있고 딴 사람 거는 260km까지 나가게 돼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내 도로는 어차피 130km 넘길 데가 없으니까 아 그냥 참고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본인께 220km까지밖에 안 나간다면 분명히 아니 이거 차량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태클을 거실 겁니다 그거랑 같은 맥락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CPU를 부스트클럭 안 터지도록 하고 그리고 쓸 생각은 없잖아요 당연히 최대 성능이 나오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튼 말이 많이 길어졌지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똑같은 B360 보드를 살 때 최대한 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제품들을 고르라고 비교해 드린 겁니다 뭐 기가바이트를 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MSI한테 제가 돈을 받아서 스폰을 받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기가바이트도 아시죠? B360M, AORUS PRO라는 보드가 있어요 그 보드를 해보시면 i7 충분히 다 버텨줍니다 다만 기가바이트 판매 1순위가 제가 들고 왔던 그 보드였을 뿐이고 MSI 판매 1순위가 제가 들고 왔던 박격포였을 뿐입니다 물론 MSI는 박격포가 아니라 바주카를 쓰더라도 i7까지 받쳐준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B360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 꼭 전략제한 해제 옵션이 있거나 아니면 i7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고급형 보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늘 i5원 쓸 거 아니잖아요 이거 쓰다가 i7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보드 떼면 안 돼서 보드까지 가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보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자 오늘 들고 온 것은 그래서 H310이고요 H310은 지금 들고 온 보드가 조금 달라요 일단 이게 아소스 건데 아소스는 4페이즈 메인보드라고 광고를 하고요 실제로 VCC, CPU에 들어가는 건 3코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장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페이즈입니다 페이즈당 MOSFET은 3개고요 MSI과는 7페이즈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4플러스입니다 코어에 할당된 거는 여기 있는 4페이즈가 다예요 똑같이 아시죠? MOSFET은 3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페이즈다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볼 건데요 저는 이미 실험을 끝내놨어요 내용을 다 알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실험 내용을 보시죠 일단 MSI과부터 보여드릴게요 MSI 9400을 링스나 프라임을 둘렀을 때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선 9400에 부스터클럭 올코어 부스터클럭은 3.9입니다 3.9라는 걸 생각하고 보세요 링스를 돌릴 때 3.9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링스 한 바퀴가 끝날 때까지 3.9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맞죠? 이번엔 프라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링스가 통과했는데 설마 프라임에서 내려가진 않겠죠? 당연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온도 측정을 했는데 온도는 60도가 채 넘지 않았어요 최고 온도가 62도였고 평면 온도는 한 58도쯤 나왔습니다 지금 재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9400F를 MSI H310에는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이걸로 결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MSI i7-8700을 박아본다 H310에 극한의 가성불이 원하시는 분 이 조합을 짜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주로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나 실제로 구매 의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4.3이 8700의 부스터클럭이에요 링스 돌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링스는 버티지 못합니다 많이 내려간 거는 3.4까지 내려갔고 대부분 코어가 3.6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더 내려가진 않네요 한 바퀴 돌 때까지 맞죠? 평균은 3.5, 3.6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라임을 한번 볼까요? 프라임은 지금 로드가 한참 걸리고 있어요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죠 80도까지 올라갑니다 70도, 80도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어때요? 클럭이 보시다시피 민값, 최소값이 4.3이에요 뭐다? 8700을 H319M, 프로, VDH 플러스는 충분히 버텨준다는 거예요 별다른 전력해제나 이런 추가 설정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디폴트 값에서 I7을 디폴트 값에서 버텨줘요 물론 9700K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700 정도까지는 이 보드에 사용해도 된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참고로 제가 전원부 온도를 체크했을 때 I7을 쓸 경우에는 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7도 방열판이 없는데 67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전원부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아수스 보드는 어떨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아수스 보드가 좀 쳐질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페이지 숫자가 적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아수스 9400 거기에 링스 프라임입니다 우선 링스부터 돌렸어요 9400F에 프라임 H310M-K R2 버전입니다 부스터 클럭은 3.9가 최대치입니다 9400F니까요 다시 한번 봐주시죠 자 링스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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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예 클럭이 2.99 쉽게 말해서 3.0까지 내려갔습니다 3.0까지 0.9 클럭이나 까졌어요 아 이건 링스니까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프라임을 한번 볼까요 프라임 영상입니다 3.9 유지가 되는 것 같죠 자 조금 더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네 3.8 3.89 네 거의 3.9가 유지가 됩니다 네 어... 이 4페이지 짜리 저렴한 아수스 보드에서도 충분히 9400F는 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 클럭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링스는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죠 프라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서 100% 로드시 걸리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과중한 예 부하가 걸리면은 클럭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긴 하죠 네 9400F를 쓰실 거면 일단 아수스 제품보다는 MSI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한번 보시죠 아수스의 8700을 꽂았을 때입니다 아수스의 8700 프라임이 과연 돌아갈까요? 링스는 당연히 안 돌아갈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번엔 프라임으로 합니다 아까 부스트 클럭이 얼마라 그랬죠? 4.3이에요 얘는 얼코 하지만 벌써 3.9로 내려갔죠 네 TDP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얼마까지 65 얘는 65까지밖에 출력을 못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I7이 부스트 클럭이 풀로 터지려면은 90W 정도가 필요합니다 92 뭐 95 요 사이에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TDP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이 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3.8까지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면은 3.6까지 내려갑니다 쉽게 말해 I7을 4페이지짜리 보드에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온도를 찍었을 때는 오히려 온도는 더 낮게 나왔어요 로드율이 낮아서 그런가 클럭이 낮아서 그런가 사실 TDP 제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온도 자체는 52도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전원부 온도는 그러니까 온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방열판 입구옥구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력 제한 때문인 거죠 만약에 링스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링스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링스는 2.9까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죠 원래 이거는 4.3까지 터지는 CPU입니다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아수스 메인보드 전력 제한 해제를 해봤습니다 리미트 해제를 했어요 아수스 메인보드 보시다시피 설정에 있거든요 저가형 보드도 아수스는 있습니다 일단 이거 리미트를 풀고요 여기 들어가서 항목에 들어가면 파워 세이밍 모드도 파워 세이밍 모드도 날렸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CPU 롱 듀레이션 숏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 둘 다 풀로 바꿨습니다 싹 다 바꾸고 나왔습니다 싹 다 바꿨어요 절제한 해제를 하고 설정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해제 이후 아수스 보드를 한번 보죠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사실 링스는 돌릴 생각도 안 했어요 프라임만 돌아가도 그게 어디야 4페이지 보드인데 생각하고 프라임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이 바로 클럭다운이 생기죠 3.9로 클럭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4.3까지 터지는 CPU를 감안하면 10% 이상의 성능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당신이 그냥 싼 보드를 사면 안 되는 이유 MSI H310M 프로 VD 아수스 H310M K R2 버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9400F 올코 부스터는 3.9고 8700의 올코 부스터는 4.3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MSI를 I5에 꽂았을 때 링스는 3.9 링스에서도 이상이 없었어요 MSI 보드는 프라임도 3.9 오케이 쓰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I7을 박아봤어요 링스 돌렸을 때 다소 클럭다운이 있습니다 클럭 4.3이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3.6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프라임에서는 4.3 밑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최대 부스터 클럭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항은 로드가 높게 걸렸다 해도 프라임에 가까울 테니까 사실 쓰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8700I7 쓴데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요 H310M 보드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수스 보드 썼을 때 어떻게 되나 안 보죠 아수스 9400 링스 얘는 940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MSI와 차이가 심하게 나죠 MSI는 3.9를 잘 버텼습니다 근데 얘는 3.0까지 클럭다운이 생겼어요 프라임을 돌렸을 때는 똑같이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 상황에서는 9400F 쓰는데 아수스 메인보드도 이상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지만 과부하 상태에서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클럭이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보드는 TDP 제한이 65거든요 위에 MSI 메인보드는 TDP 제한이 95였습니다 95와 65의 차이 엄청나죠 두번째 8700을 썼을 때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럭다운이 생겼는데 MSI보다 아주 심하게 생겼습니다 MSI는 3.6 정도에서 거쳤거든요 이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웬만한 I5보다 못한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I7 쓰는 건 절대 비춥니다 심지어 프라임 돌렸을 때도 원래 4.3짜리인 거 아시죠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드하죠 말그대로 배드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가 9400F5 9600K도 쓰기 힘들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아수스 메인보드를 제가 리미트를 해제했어요 전력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하고 한번 봤을 때는 프라임은 3.9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이 MSI 보드처럼 4.3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MSI 보드는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했습니다 아닌데 4.3이 나왔는데 3.9까지는 나오더라고요 4페이지의 한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드 어떤 테스트하든 두 보드 다 70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MSI 보드가 다소 높아서 60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걸 보았고요 아수스 보드가 아수스 보드는 이게 클럭이 너무 낮아서 부하가 낮아져서 그런지 페이지가 적어서 좀 더 높게 온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하가 적게 걸렸는 이유 때문인 것 같지만 온도는 60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0 몇 도대에서 돌아요 쉽게 말해 얘네들 둘은 방열판의 문제가 아니라 보드의 기본 설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력 제한이요 이전에 B360 보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제가 방열판 있는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방열판 있는 제품들이 전력 제한을 좀 폭넓게 설정해 둡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전원 본드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근데 H360 보드들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방열판이 없는 보드가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도 문제를 신경 쓰다기보다 보드의 기본 설정인 전력 제한 얼마까지 걸렸는지 그걸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똑같은 칩사 메인보드끼리도 전력 제한이 다르게 걸려있다 그 전력 제한 때문에 어떤 보드는 I5 쓰기도 허덕이면 힘들어하지만 어떤 메인보드는 저렴한 메인보드임에도 불구하고 I7 끝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구매하실 때 이런걸 다 고려하셔서 사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겠다면 검증된걸 사세요 처음 보는 제품 저렴하게 나왔다고 야 이거 가성비 좋은거 아니냐 그러면서 샀다가 낭패보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성적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자 물러나기 전에 한마디 저 오늘도 CPU 사고 메인보드 사느라 40만 넘게 썼습니다 아시죠 후원은 안해주셔도 되는데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happy brown ok 후원 아 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